이쪽 원주각이, 이쪽 원주각이 40도입니다. 여기 B부터 C까지가 바로 40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 115도라는 것은 B부터 D까지가 되는 거죠. B부터 D까지 돌린 이 원주각이, 이 원주각이, 이 원주각이 115도다. 이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 잔챙이, 이 잔챙이는 전체 원주각이 18, 180도이기 때문에 180에서 40을 빼면 140이 되겠죠. 140에서 115을 빼면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3이니까 여기는 25도가 되겠죠. 이 잔챙이가 바로 25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주각에 해당되는 게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25도다.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X는 이 원주각을 구하는 거죠. 지금 이 원주각. 그러면 이 빨간색깔 115도에서 이 원주각을 빼면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100도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80도가 되겠죠. 그럼 80도는 여기 C부터 A까지가 지금 80도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까지가 80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25도가 나와 있으니까 80도에서 25를 빼게 되면 여기는 5고 여기는 7이니까 55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55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빨간색깔, 빨간색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5도였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5도였기 때문에 115도에서 55도를 뺀 게 이 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5에서 55도를 빼게 되면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6이 되겠죠. 그래서 X는 60도다. 라고 보시면 첫 번째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선 94도와 이 Y는 서로 마주보는 대각이 되는 거죠. 대가 마주본다라는 거예요. 대각이 합은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라는 친구는 180도에서 94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를 빼는 거니까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7이니까 여기는 86도가 되겠죠. 그래서 Y는 86도를 쉽게 계산했고요. 이 X라는 것은 이 밖에 있는 각이 지금 30도다. 밖에 있는 각은 남의 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기본은 여기를 우선 A라 놓으시고 이걸 A라 놓으시면 자 X라는 친구는 C부터 A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그마한 이 각은 X에서 X에서 A를 뺀 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각은 이쪽 각은 94가 지금 여기서 B부터 D까지가 바로 9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 각은 94에서 A를 뺀 게 되겠죠. 94에서 A를 뺀 거예요. 그러면 이 각에서 이 각을 뺀 게 밖에 있는 각 30도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94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겠죠. 이렇게 빼는 거니까 이게 30도다라고 하시면 AA는 지워지겠죠. 그래서 X는 94에서 30도를 빼게 되면 여기는 64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64고 Y는 86도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 원주각이 20도니까 이쪽 각이 이쪽 각이 20도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쪽 각은 이쪽 각은 130도이니까 편각이니까 여기는 50도죠. 근데 여기 20도를 먹고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각이 이쪽 각이 지금 30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름이기 때문에 반원의 원주각은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50도니까 이쪽 남은 각은 4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각 40도가 바로 X에 해당되는 원주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40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 Y라는 친구는 이 밑에 반원까지 포함해서 20도만큼 더 간 거죠. 반원의 원주각이 90도가 되는 거죠. 90도에서 20도를 더 간 거니까 Y는 90에서 20을 더 하는 거니까 110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70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